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열 3대1, 9대3대3대1로 이해하는 맨델의 법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전용어 기본 내용 등은 넘어가고 맨델의 법칙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쌍의 대립형질의 유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둥근 완두, 대문자 R, 대문자 R이 있죠? 그리고 주름진 완두, 소문자 R, 소문자 R이 있겠습니다. 같은 유전자형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둥근 완두는 우성이라고 이야기해 주겠고요. 소문자 R, 소문자 R, 주름진 완두는 열성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교배하여 1세대, 대문자 R, 소문자 R을 얻었습니다. 서로 다른 유전자형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잡종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R, 대문자 R, 둥글고 순종이 되겠죠? 소문자 R, 소문자 R, 역시 주름진 순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문자 R, 대문자 R에서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생식세포가 대문자 R밖에 없겠죠? 이에 반대해 소문자 R, 소문자 R에서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생식세포가 소문자 R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1세대, 대문자 R, 소문자 R이 되겠죠? 서로 다른 것으로 되어 있으니 믹스, 섞여있다라고 해서 잡종, 잡종 1세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대문자 R은 둥근 모양이 되겠고요. 소문자 R은 주름진 모양이 되는데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즉 표현형을 보니 둥근, 완두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잡종 1세대, 서로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잡종 1세대에서 표현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성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드러나지 않는 것을 열성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것이 맨델의 법칙 첫 번째, 우열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요. 잡종 1대의 둥근, 완두, 대문자 R, 소문자 R을 자가수분, 자가수분이니 동일한 것으로 수분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잡종 1세대, 대문자 R, 소문자 R을 동일한 것으로 대문자 R, 소문자 R로 자가수분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잡종 2대에서는 여기에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생식세포는 대문자 R 또는 소문자 R이 되겠고요. 이쪽에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생식세포 역시 대문자 R, 소문자 R이 되겠죠. 자, 그것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생식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난 자식은 대문자 R, 대문자 R이 되겠고요.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R, 소문자 R, 이렇게 만나면요. 대문자 R, 소문자 R, 이렇게 만나면 소문자 R, 소문자 R의 자식, 완두가 되겠죠. 그러면 유전자 형을 써본다면 대문자 R, 대문자 R은 한 개, 대문자 R, 소문자 R은 두 개가 나오고요. 소문자 R, 소문자 R은 한 개가 나오겠죠. 이런 것을 유전자 형이라고 하니 유전자 형의 비는 1대 2대 1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표현 형은 대문자 R, 대문자 R은 당연히 둥글 것이고요. 대문자 R, 소문자 R도 잡종 1대 우열에 의해서 둥근 것으로 표현이 되겠죠. 소문자 R, 소문자 R은 주름진 것이니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비율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잡종 1대, 대문자 R, 소문자 R을 자가수분시킬 때 생식세포가 분리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멘델의 두 번째 법칙, 분리의 법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생식세포가 분리되어 자손에게 간이 표현 형 3대 1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쌍의 대립형질의 유전도 곧 보겠지만 두 쌍의 대립형질의 유전도 결국은 한 쌍이 유전되는 것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멘델의 첫 번째 우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잡종 1대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것이 뭐라고요? 우성이고 표현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열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멘델의 법칙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잡종 1대를 자가수분시켰을 때 생식세포가 분리되어 들어간다. 표현형은 3대 1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쌍의 대립형질의 유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데 형질이 두 개가 유전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본다면요. 둥글고 노란색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 같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 순종이라고 하겠고요. 대문자 R, 대문자 R은 둥근 것이고요. 대문자 Y, 대문자 Y는 노란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소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R은 주름진 것이겠고요. 소문자 Y는 녹색이겠죠. 역시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순종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교배를 시키면 잡종일 때는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가 나오겠죠. 자, 왜냐고요? 대문자 R, 대문자 Y에서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생식세포가 대문자 R밖에 없을 것이고요. 색깔이라는 형질에서는 대문자 Y밖에 줄 수가 없겠죠. 자, 반대로 여기에서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생식세포가 소문자 R, 소문자 Y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생식세포가 결합한다면 당연히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섞여 있네요. 잡종, 잡종일대를 얻을 수가 있겠죠. 앞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것으로 되어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우성,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열성. 멘데레의 일법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 R, 소문자 R에서 모양은 둥근 모양이 우성이다. 대문자 Y, 소문자 Y에서 대문자 Y, 즉 노란색이 우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2번, 잡종일대를 자가수분시켰다라고 합니다.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를 자가수분시키니 아래쪽에 적어보겠습니다. 동일한 것으로 수분시켰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수분시켜 잡종이대를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대문자 R을 줄 수 있겠고요. 소문자 R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대문자 Y, 소문자 Y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식에게 준다면 대문자 R, 대문자 Y의 생식세포를 줄 수 있겠고요. 이렇게 준다면 대문자 R, 소문자 Y의 생식세포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색깔을 바꾸어서 이렇게 자식에게 준다면 소문자 R, 대문자 Y의 생식세포를 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자식에게 생식세포를 준다면 소문자 R, 소문자 Y의 생식세포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도 동일하겠죠.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를 자식에게 생식세포를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 이런 2세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종 2대를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것처럼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요. 자,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이고요. 소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Y인데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생식세포가 대문자 R, 대문자 Y밖에 없겠죠. 여기는 소문자 R, 소문자 Y요. 자, 그러면 1대는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가 되겠죠. 잡종이네요. 1대네요. 잡종 1대, 1세대에서는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있으니 대문자 R, 우성, 대문자 Y와 소문자 Y가 있으니 대문자 Y, 노란색이 우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종 1대는 우열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자가수분시키면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 생식세포를 줄 수가 있겠죠. 동일하게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시언니 2대가 만들어지면 잡종 2대에서의 비율이 9대, 3대, 3대, 1로 나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식세포가 나누어 들어갔으니 이것 역시도 분리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분리의 법칙보다는 서로 다른 모양과 색깔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될 때 한 가지 형질로 전환될 때 3대 1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변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전부 지우고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색깔은 접어두고요. 모양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글고 주름진 것의 비율을 보면요. 12대 4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건 몇 대 몇일까요? 3대 1의 비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노란색과 초록색, 색깔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비율을 본다면요. 자, 노란색이 9, 3, 12가 되겠고요. 초록색, 3, 1, 4가 되겠네요. 몇 대 몇일까요? 3대 1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멘델의 두 번째 법칙이 3대 1로 표현되는 분리의 법칙이었습니다. 생식 세포가 분리되어 들어가니 표현형이 3대 1로 나온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형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3대 1, 3대 1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모양이라는 형질이 색깔이라는 형질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고 색깔이라는 형질이 모양이라는 형질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3대 1이라는 분리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잡종 2대에 9대 3대 3대 1로 나오는 걸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요. 둥둥, 주, 주, 노초, 노초라고 기억하고 난 다음에 9대 3대 3대 1로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내용이고 우열 가지고 1시간 분리의 법칙 가지고 1시간 그리고 독립의 법칙 가지고 1시간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다 제외하고 멘델의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웠던 건 뭐였었죠? 잡종 1대 서로 다른 것이니 잡종이죠? 하나는 둥근 것이고 하나는 주름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것이 뭐라고요? 우성이다 표현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열성이다 첫 번째 우열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였었죠? 생식 세포가 분리되어 들어간다.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1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형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유전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둥글고 주름진 것 몇 대 몇? 3대 1이요. 노란색, 초록색 색깔 몇 대 몇이요? 3대 1이요. 분리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양이 색깔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색깔이 모양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서로 독립적이다. 9대 3대 3대 1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둥둥, 주주, 노초, 노초 기억하고 9대 3대 3대 1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제형을 전부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고요. 둥둥, 주주, 노초, 노초, 9대 3대, 3대 1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매우 어려운 내용을 우열 3대 1 9대 3대 3대 1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번 들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번 정도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고 보고요. 맨델의 법칙은 조금 어려우니 다섯 번 정도 반복해서 듣는다면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의 이해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